다른 이들의 앞날은 잘만 보면서 넌 내게 벌어질 일은 한치 앞도 모르는구나. 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도련님도 모르시지 않습니까? 나는 알 수 있지. 내가 할 거니까. 일태면 이런 일. 얼굴이 사과처럼 붉어졌다? 노을 때문입니다. 거짓말. 그런 사람이 생겨서 지켜주고 싶은 사람. 언제부터인지 숨길 수 없이 자꾸 꺼져가는 그리움. 그런 마음인 것 같아. 자꾸만 겁이 나는 거. 이제 그 사람 없이 아무 의미 없는 내가 되어버린 게 두려워. 그 사람이 너야. 내 안에 한 사람. 차갑던 내 삶에 넌 봄처럼 다가와. 너의 사랑이 조긋아. 너의 사랑이 나. 다정에 안아 준 말들. 그런 사람이 바로 너야. 아멘